진짜 두 사람 결혼이라도 했다는 거야? 내 여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자마 예전의 할인책이 아니네 헤라클럽에 토대돼서 영광입니다 로나 보러 온 거니? 펜트하우스에서 누가 죽었는지 잊었어? 우리 서로 자기 가정 지키면서 잘 살자 그러다 영웅 노래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이번 공연 완벽하게 지내야 돼 언제까지 한 철 얘기만 하고 있을 건데? 이제 네 남자 아니야 아시 칼바람 입고 있지 않아?